유엔 영어놀이 2호 시네마즈 얼티멜 씬스틸럴스 2호 영화의 궁극적인 씬스틸러들 조연들 주연보다 더 관심을 받는 조연들 조지 스콜리모우스키스 브라운드 브레이킹 뉴 필름 attempts to tell its story from a donkey's perspective reflecting a long history of animal actors on screen 라이트스 미리엠 발라네스크 조지 스콜리모우스키스 스키의 획기적인 새로운 영화는 강나귀의 관점에서 그것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동물배우들의 오랜 역사를 영화 화면에서 반영함으로 인해서 미리엠 발라네스크는 글을 쓰고 있다. 오늘의 포인트는 from a donkey's perspective 당나귀의 관점으로부터 이런 의미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